네, 우리 밥이랑 먹으러 가자, 응? 그럴까? 그럼 우리 30분 후에 멜랑꼴리에서 보자. 그래, 30분 후에 멜랑꼴리에서 보자. 아, 그런 일이 있었어? 아니, 정연이에서 속 많이 살았는걸? 저, 형. 정연이랑 술이라도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래, 그게 좋을 것 같다. 어, 정연아. 정연아, 이제 우리 이따 끝난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소주라도 한 잔 할래? 그래, 정연아. 오랜만에 술이나 한 잔 하자. 어,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하자. 특별한 일 없으면 나 먼저 가볼게. 정연아,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. 그랬나. 내가 나라고 생각해봐.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나. 아, 죽고 싶다, 죽고 싶어. 먼저 가볼게. 아, 그, 그래. 저, 형. 죽고 싶다는 건 설마 농담이겠죠? 아, 그게 뭐야. 야, 근데 그 좋아하는 술도 마다고 가는 걸 보면. 야, 이거 상태 굉장히 심각하네. 아니, 이거 지영이 누나한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런 일 있었어? 네. 거기다가 그냥 내가 오늘 대학 안 닦아가지고서 심하게 모으라고 그랬으니. 아, 걔가 그냥 술이라도 먹고 일이라도 저지르고 들어오면 어떡하니. 아, 시끄러워. 왜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. 대학 안 갔으면 어때? 지 할 일 잘하고 있는 애를.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.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. 정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? 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? 그건 무슨 소리야? 정현이를 괴롭히는 대학생. 내가 그 대학생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? 아, 정말 대조리란 내 이 학력이 이렇게 저지스럽게 느낀 건 처음이야. 정현이 걔 그런 거 신경쓰려 아니야. 둘이 좀 유치하자. 유치? 니가 뭘 알아 인마. 니가 대학도 못 갈 괴로우지야. 어떻게 알아 인마. 정현아. 어, 어. 둘이 같이 오네. 얘 유 앞에서 만나서요. 아, 그래? 들어가. 혼자서 뭐해? 어,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. 어, 그래? 아, 성인하려고 했는데. 걔가 대학 안 가고 직장 생활을 바로 하더니. 돈도 엄청나게 벌고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서 애도 둘이야. 나는 뭐 대학만 다니고 이거 시간만 낭비하고 뭐 한 건지 모르겠네. 대학이 뭐가 중요해? 아무 의미도 없는데 대학을 뭐 하러 가는 거야 도대체. 아, 안녕하십니다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장남.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았니 고맙다 장남아 고마워. 고마워. 고맙긴? 뭐가요? 엄마 친구 왜 영주 아줌마 그 집 앞은 민섭이라고 알지? 아이고 왜 미국 유학 같다고 잘난 척 하던 애 말이야. 응응. 왜? 걔가 왜? 아이고 걔가 말이야. 미국에서 그새 못된 짓을 했대지 뭐니. 그래갖고 노릇빛이 어마무시하대 어마무시.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있잖니. 우리 장남. 너 맡은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장남. 대견하고. 아이고 아이고 엄마. 걔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. 왜 이러지? 고맙다 정연아. 고맙다 장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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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태야. 집에 뭔 일이 있었냐? 일은 무슨 일. 집에는 모르겠는데. 형. 이 신문 좀 봐봐.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보면.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.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쇠고랑 차면 뭐해. 역시 사람은 심성이 고아야 최고야. 우리 형처럼. 그럼. 누구세요? 정연이냐. 나 다 고수. 나. 자퇴하기로 결정했다. 뭐? 또 사실 뭔 소리야? 난. 대학보다는 우정이 중요해. 정연아. 나도 이제 너랑 똑같은 고조.